16권. 주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3,4,2,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? 해가 서로 같은데 잘 보시면 이 첫번째 줄과 두번째 줄 중에서 첫번째 줄에는 x,y 말고 a가 하나 더 모르는 게 있죠. 그래서 얘가 났었고 이 식에서도 b가 모르는 게 있는데 둘이 해가 서로 같다잖아. 해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x,y 값을 여기다 넣어도 서로 연립해서 풀어도 된다 이거지. x,y 값이 이 4개가 다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얘랑 얘 2개를 연립해서 x,y 구하고 그 다음에 a,b 구하시면 되겠다. 그래서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, x 플러스 4y는 3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엘이 패스프레기 했지? 뭘 곱할래? 2x 플러스 8y는 6 그래서 뺀다. 그러면 7y는 7, y는 1 y가 1 나오면요. x는 x 플러스 4,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ax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다. y는 1이다. 그래서 y는 아니, a는 3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4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9다. x에다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4. b는 말렸어. ay! b는 말 돈 벌어. 그래서 제곱을 하니까 3, 3, 9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 플러스 25는 34